A- pull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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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장님 pursue 아아! 아아! 안녕하세요. 신영수 선생님! 하나 도와줘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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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이강! 아! 조아진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아니!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면 어떡합니까! 이분들 입맛을 우리가 어떻게 맞춥니까! 아아! 이분들 입맛을 우리가 어떻게 맞추시는지! 장난 아니네요. 와! 장난 아니네! 네! 저기! 잠시! 선생님 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오늘 진짜! 왜 보고 오고 싶어! 왜! 아니 분명히 어머니 계시나요! 갑자기 그래요! 인자하신 미소를 보면서 갑자기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서 그러는데! 누나, 저 기억나시죠? 어머니든 누나든 심사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얘는 틀렸어요. 완전히 음식을 망쳐놨어요. 이 프로그램을 도와주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수학을 구하다 페르마 수학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전문 클릭전원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